자 343번 실수 ab에 대해서 부등식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랬어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것이 ab보다 크다는 걸 바로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항을 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제곱 안으로 집어넣어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거 증명하려고 이거 증명하나 이거 증명하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중심으로 봐 b는 그냥 상수야 상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x하고 이거 반절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이거의 반절 4 얘를 이렇게 변형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ab라고 하면 4x가 아니라 x 곱하기 4꼴이 되니까 너네가 보기 편하게 조금 바꿔볼게 a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바꾸려고 됐지? 그럼 x제곱 플러스 4x 곱하고 똑같은 거지 a를 중심으로 묶을 거야 그러면 이거의 반절이야 이거의 반절 그러면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지? 그럼 4분의 b제곱이네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뒤에 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있어야지 됐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아직은 몰라 그런데 얘랑 계산을 해봤더니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되고 얘는 계산했던 이거 4분의 4b제곱이잖아 계산하면 더하기 4분의 3b제곱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해봐 이거는 실수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너희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어때? 실수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 세모도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네 이렇게 증명한다고 알겠어? 묶어서 제곱을 만들면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당연히 알게 되니까 그래서 가에는 자 가에는 그럼 뭐 들어가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가는 2분의 b만 쓰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잘 봐 잘 봐 나는 이게 지금 여기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고 그랬잖아 그럼 같다고 놓고 풀면 돼 같다고 놓고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한 거 이거 아니야? a-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여기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니? 언제 0 되니?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0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앞에 거 0되면 a는 2분의 b가 되는 거고 d의 거 0되려면 b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럼 이거 두 개 다 만들면 b에다 0 집어넣으면 a도 얼마야? 0이지 그래서 a도 0, b도 0이야 별 거 없지? 그치? 그리고 b도 0 이렇게 되는 거지 부 bis 9 distracted 4분의 45분의 5콜릿 3b제곱 0 mentre 회전히 2몇 2몇 동놀이 2몇 3몇 4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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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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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몇 5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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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몇 5몇 6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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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몇 감사합니다.